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낮이 바뀌었다 그래 밤낮이 바뀐게 일하는게 밤에 일을 해? 네 업소? 네 업소도 여러가지가 많은데 그지? 요즘에 업소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오시는데 업소생활하는지 오래됐어요? 3년도 있어요 오래됐는데 뭐해? 돈이 없어 왜?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 업소 같이 일을 하는 남자 사장님하고 사장? 거기 사장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금전적인 것도 여유롭지가 않고 이 사람이 뭘 해준다고 해? 네 가게에 본인한테? 이 사람은 유부남이지? 네 옆에 마누라라고 보이는데 마누라도 하나 있어 유부남이고 해줄게 없어 기대하지 말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본인하고는 잠자리 파트너야 이 사람이 본인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저도 좀 그런 부분이 걸려서 와본건데요 그니? 이 사람이 본인한테 어떠한 걸 많이 해준다고 말은 했나봐 네 근데 본인뿐만이 아니야 그래 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는 거기도 본인께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장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 지금 하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그만둬야 된다고요? 지금? 원래는 본인 사주로다가 보면은 본인 직성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 사람이거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융업소 쪽에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원래 따지면 손재주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지금 그래 본인이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재주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야 피부관리 했었었는데요 그걸 아직 왜 거길로 갔니 그러면 혼자 애들 키우다 보니까 놓고 살라고? 네 본인이 본인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돼 뭐하러 그 사람한테 잠자리 파트너 해줘 그건 아니고 당장에 거기에 그만둬서 여기 뭐 돈도 보여 어떠한 조금 움직이는 큰 돈도 보여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땅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엄마가 과수원 하시던 거 땅을 처분하신다고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과수원을 처분하면 자손들한테 나눠 주시나? 네 나눠 주신다고 그래 그거 내놓은 지가 얼마나 됐대? 한 1년 됐죠 1년인데 아직 안 움직였어? 네 그 돈도 지금은 움직이는 걸로 내가 지금 보여 본인이 돈이 아예 없다 이게 아니야 어떠한 목돈이 한번 움직일 거야 그럼 그 돈인가 그거야 그래요? 엄마 과수원이 이번에 움직이면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돼서 나간다고 해도 그 사장이 본인의 일을 잘 안 집어넣을 거야 아 그렇겠죠 계속 붙어서 있으려고 그러고 어? 들어가는 거 싫어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럼 돈을 못 벌잖아 용돈이나 몇 번 주면 물을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네 그냥 거기 아니더라도 잠시 잠깐 다른 데서 일을 해도 상관없잖아 그 사람하고 있어 갖고 본인이 득될 거 없어 몸만한 거죠 알겠습니다 돈도 못 벌고 어?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있었어 지금 피부관리 마찬가지로 손으로 할 수 있는 재주가 좋다고 그랬어 응? 할머니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손으로 나가야지 네가 먹고 살지 그러면 꼭 피부관리 아니더라도 뭐 아기자기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가 봐 어? 손톱도 뭐 네일아트도 예쁘게 하고 뭐 다니는 거 보니까 공방 같은 것도 괜찮아 본인 사주에 네 뭘 만들고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요번에 돈 나오는 거 있어 네 돈 나올 거야 네 그 돈 나오면 본인 장사해 남의 밑에 가서 그렇게 있지 말고 그 사람하고 오늘 부르는 마음을 어 딱 접는 게 제일 좋아 돈 안 나와 그 사람은 저도 다 믿지는 않았는데 옆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 사람도 어떠한 실체가 나올 거야 왜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을 데리고 있었던 거는 네가 2업을 한 거는 3년이 됐다 하지만 그 사람 만난 거는 불구한 몇 개월 안 된 거 같아 네 가게 옮기고 뭐 그렇게 다녔었나 봐 그래서 잠시 잠깐 그 사람이 본인한테 어떠하게 이제 옆에 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 그랬고 걔 또한 다른 사람을 또 찾아 응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네 가게 해준다 뭐 해준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거야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어 요번에 그 엄마랑 움직이는 그 가수원 그 가수원 움직이면서 돈 나와 돈 나오면 네 그걸로 네가 하고 싶은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걸로 다 해가지고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 음 남 밑에 가서 그렇게 하지마 그 남자의 시다발이 뭐하라 해주니 응 그지 그 사람도 물론 본인한테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따가고서 잡으려고 했겠지만 어 진짜 지금 보이는 거는 빈털터리야 그 사람도 겉에 허우대만 멀쩡해 그니까 그 땅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돈은 분명히 나와 100% 나온다고 봐 거기에 목돈 나오면 딴 데 쓰지 말고 그 돈은 내가 이제 내 미천이야 내 미천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데 뭐 크게 뭐 빚이 있어도 그거부터 하지 말고 그 돈 갖고서 네 사업해 갖고 네 장사해 새로 밤낮을 바꿔서 여태까지 생활했지만 이제 또 한 번 바뀌는 거야 이쪽에서 일했던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 해 갖고서 네 그 가게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래야 또 좋은 귀임도 하나 또 들어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굳이 거기서 미련 갖지 말고 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놀아나지도 말고 어 본인은 딱 자르려면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잘라서 정말 먹고 살아야 되겠다 다만 지치지만 않으면 돼 네 사람은 일에 미쳐야 되거든 지치면 지는 거야 네 거기 가서 빛을 보고 살 수 있는 거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방법 또 가서 헤매지 않는 거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 올 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네 그거대로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머니 말씀대로 하고 하면 얼마든지 뒤에 이렇게 보면 빛이 이렇게 보여 네 막 어두운 빛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니까 그 빛을 따라서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네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보자 망설이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네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운을 내가 딱 잡을 수 있어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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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